책도 없고, 사진도 없고, 다 왔어. 가만 들어왔어 있었지. 그런 일하고 병원 생활을 많이 했지 뭐. 천지인데 두 번 만나게 해달라는 건 사람 욕심이잖아. 쉬는 시간이 있어. 그러면 그때 이제 서로 모두 만나고 이랬어. 제일 기억나고 막 뭐 잠깐 보고 뭐 휘하고 보고 휘하고 뭐 밤에 잠을 같이 자나 뭐 뭐 같이 자지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만 만나가지고 밥 먹고는 휘하고. 얘기할 시간도 없고 뭐 그래.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나 보이지 뭐. 별나게 뭐 한 게 없어. 화장실 가보면 화장실에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나와가지고도 아이고 괜히 왔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. 요새 몇 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있던 동네 사람들 말고 우린 나를 낳아 있겠냐. 없어. 없어. 잠을 다 터더라도 물어줘. 여기 마당을 여전하대요. 그때 저 왔을 때 꼭 여기 마당.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다 이러더라고.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다. 내가 울었으면 울지 말고 헤어지자. 만날 날이 올 거다 이러더라고. 헤어졌지.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다. 감사합니다.